에잉 키볼 레잉 그러면 제가 어제 또 AI를 찍어 왔습니다 대단하죠? 아니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, 씨X 저렇게 해놓으면 아 이게 개병신같은 새끼네? 근데 진짜 서포터 개병신인데 이렇게 뻔뻔한 새끼들 보면은 화를 참을 수가 없어 나도 니가 방송 늦게 켤 때마다 화를 참을 수 없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끔 줘요 가끄 내가 진짜 힘들때 나한테 말 하라고 준다고 젖같은 알바 하지말라고 이상한거 B~~~ 저희 unserer 일 Hong 사랑를 섹션해주냐? 아이 맏호 고맙습니다 화이이 desperation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빠가 이걸로 돈버는 거 알면 용돈달라고 못gary 근데 어차피 지환이 여동생이면 머리길은 장지환아님 adapter 안녕하세요 동생 사진 저번에 보여줬잖아 보여줘? 지환이 존자리인데 왜 모서리냐? 보이냐? 동생에도 신상이 있기 때문에 동생이 허락했냐고요? 안 했는데? 뭐 어때? 내가 말했잖아 나 때문에 강제 인싸 됐다니까 컴퓨터를 할 수가 없었어 내가 맨날 컴퓨터 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말했잖아 저번에 오빠 나 학교 숙제해야 돼 이러면 나가오! 그래가지고 친구 집 가서 했다니까 숙제도 그냥 컴퓨터를 만질 수가 없었어 나 때문에 인터넷 절대 못해 가끔 내가 PC방 데려가서 게임은 같이 했지 가끔 게임 시켜줄 때 메탈 슬러그 할 때 2피 2피 할 때 이제 내 동생 죽으면 애니메신 가고 내가 먹음 와 이바라니 얼굴 개X같이 생겼네? 너 돈 맞냐? 메모장에다 하세요 맞는 말이긴 하지만 아 근데 케미 좀 더 못생기게 나오네 이거 미용실에서 볼 땐 괜찮았는데? 원래 처음에 머리 이뻤는데 오늘 바람 너무 불어가지고 바람 몇 번 맞으니까 살짝 좀 이상해지긴 한 것 같네 아 미용실 누나가 수건 몇 장 덮어진다고요? 안 덮어야 저는 그거 요새 안 덮을 걸 소문나갖고? 뭘 5장을 덮어 뭐 죽은 사람이냐 씨발? 개소리하고 있어 뭔 이불을 덮어 이 X나 허가하네 나 같은 손님 좋지 찐이라서 이제 머리 이상해도 뭘 안하고 얌전히 있거든 나는 난 물 차가와도 가만히 있어 그 다음에 이거 목 조이는 것도 좀 조여도 그냥 가만히 있어 참어 찐이라서 그냥 조용히 자르고 가라지 오늘 그래서 살짝 목 부상해요 지금 그거 감안해주셔야 돼요 봐주니까 조수로 보네 나를 손 지키면서 이렇게 병신이라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요패이 거면 돈 주고 요패라 형아 돈 주고 하던가 이 병신은 이렇게 게임에도 이기네 이러고 있어 그냥 와 X나 못하는데 이기네 이러면은 이해하는데 아니 왜 좀 어이없잖아 맞아 돈 주고 욕해라 병신아 지판이 병신 흐흐흐 야 고맙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막 기분이 나빴지 근데 저 한마디가? 요게 면역력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나도 오우 쎄 아 여러분까지 여러분 이렇게까지 반대하시면 저도 어쩔 수 없네요 아 진짜 만원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정말 아까 제가 체금하신 분 풀어드리고 싶은데 이걸 어쩌죠 이렇게 반대가 극심하네요 조금 반성하시고 제 방에 또 10등 안에 들어오거나 만원 쏘시면 풀어드리니까 참고해주세요 어 뭐야 아 다은씨네 오랜만이네 다은씨 잘하거든 근데 이 사람 남자라던데 그러네 장혜지도 남자네 그럼 맞다 오늘 세 친구들이랑 놀했는데 신나서 채팅치다 손절당하노 뭐라고 죽길래 근데 살짝 예상 간다 막 못하면 엄 엄 막 이러고 엄 막 이러고 애들이 뭐야 쟤 무슨 엄이 뭐야 막 이러는데 혼자서 막 어? 알지 이거 카카오퍼 단어 쓰다가 어? 어우 쉣 아 잠깐 뭐하지 원딜? 사실 징크스 픽한게 원딜 못찾아서 그냥 보이는거 픽했어요 미안합니다 너무 기대하고 보지 마세요 미리 속 개워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어우 쉣 우리팀 나 드레이커 징크스 보고 다치했다 아 설마 다은씨가 다치했나? 말문이 잡고 나랑 정모 하재 저랑 정모 정모 아니면 정모 하잖아? 다 와가지고 핸드폰 보고 있다니까 어? 야 오늘 오늘 도팔 레전드 막 이런다니까? 그러다 이제 뭐 밥을 먹는다고 치자고 그러면 무슨 얘기 할거야 도대체 야 여러분 일단 내가 진행하겠지 여러분 오늘 알아주셔서 감사하구요 예 진짜 마음껏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체하지 않고 꼭꼭 씹어드세요 여러분 한 세 명 정도 여덟 명 중에 세 명 정도만 네 이러고 다섯 명은 대답 안 해 일단 먹고 있어 이미 딱 봐도 분위기 존나 어색할 것 같아 딱 그 젓가락 숟가락 소리만 들릴 거 아니야 어우 쉣 그거 에바잖아 아악! 다이아 선수 두지마 차라리 실버 사가도 진짜 여기 겨워 두드러기나 할 것 같아 진짜 아 아 진짜 나도 이런 데서 게임 해야돼 진짜 어? 냄새나잖아 다이아들 내가 못해도 못 올라온 게 아니라니 걔네가 내 발목을 붙잡고 있던 거야 실제로 아니 왜 저렇게 들어가 아니 이거 벽꽁에도 못 따요 이래서 리그 오브 레전드 보이스가 필요하다니까 이거 라이어 탓이야 이거 내가 벽꽁 못한 거 이거요 미신이 들어간다고 말해줬으면 벽꽁 바로 했지 이엔 이미 톤 올라가서 존나 누르고 있었어 다 라이어 탓이야 이거 내 턴 아니야 아아 캣렛 아아 아아 진짜 게임도 하고 게임하네 이게 진짜 제 수준에 맞는 게임이예요 이게 아 뭐 근데 베인이 딜량이 높을 수가 없어 뭐가요 아니 잘했잖아 또 억시로 까래 그럼 이번 판에 제가 뭘 못했는지 얘기해보세요 말 못하죠? 네 못한 게 없으니까 그리고 베인이랑 챔프 자체가 딜량이 높으려면 상대에 탱커가 있어야 돼요 탱커가 없으면 옆에서 비빌롬 없어서 딜하기 더 쉬운 거 아님 르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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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 말이 많네 나보다 티어 높은가 그래서? 그렇게 말이 많지? 잘해서 이겼으면 좀 인정을 해야지 어? 말이 많아 어? 님들 뭘 알아요? 나 메스터랑 지금 매칭되는 원딜러야 내 말이 맞아 인정해요 빨리 선판에 나 1인분 했다고 인정해요 잘해요 빨리 마지막 한타 기가 막혔다고 빨리 인정해 안 그러면 다음대 필요 안 갈 거야 나 메모장에 적든지 인정하든지 오케이 인정 좋아요 나 갔다 오겠습니다 뭐냐 이거 이게 애쉬야 이게? 애쉬가 왜 이렇게 생겼어? 애쉬 엄마야 애쉬 엄마라고 하면 되지 애쉬의 애매 너무 롤 많이 했다 저사랑 노래 존나 안 어울리네 아니 뭐 노래 듣는 거 가지고도 안 어울리긴 하는데 노래 주옥을 어떻게 해 이거 어 나 택배 왔다 온화월을 사 그런 거 안 써 아니 저번에 그 혁준형한테 온화월 한창 써졌을 때 몇 번 썼냐고 안 썼다 그러다가 한 번 썼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냥 썼다 그러더라 그때 친했는데 지금 좀 어색한 사이 됐네 나한테 팔라 그랬는데 중고로